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시메 동방부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하니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상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 의해서 한 가지 그 메모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그런 메모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그 답을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쓰셨나요? 크리스마스 아마 여러 가지 그 답을 쓰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를 무조건 써서 제출하라 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이것저것 이렇게 적어서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도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썼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또 선물 전나무, 칠면조, 캐롤,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카드 등 다양한 그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낸 모든 그 답안 중에서는요 그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적어낸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쓰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뭐 선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동방 박사도 있고 가족과의 만남, 크리스마스 파티, 첫눈과 데이트, 새벽송, 불우이웃, 사랑, 크리스마스 그래도 예수님이 쓰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걸 보니까 그래도 여기 학생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에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그 교회와 이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점점 그거에 대한 열심을 잃어가고 어떤 세상의 그 풍토위에 휩싸여서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그 날로 여기기보다 파티와 선물로 가득 찬 자신만의 그 축제의 날로 여기는 그 모습이 사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 통화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헤롯대왕이라는 사람과 또 한 무리는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유대의 전통과 문화와 물류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동방박사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태생에 대해 반응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1절에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로시라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언급된 이 헤로 왕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에온우스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제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 보곤 2장 1전에서 그는 가이사 아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죠 헤로스는 이 유다의 그 왕이 임명된 후에 약 3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보면 유다를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이두메와 갈릴리아와 베레아 등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시절 때에 지배했던 대부분의 그 영토를 이 헤로스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일명 아 헤로스 왕인데 그는 대왕이야 헤로스 대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헤로스는요 애굽 출신입니다 애돔 출신입니다 애돔 여러분 애돔은 누구의 누가 조상입니까 애돔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애돔 족석이죠 근데 이 헤로스는요 애돔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그가 애돔 출신이어서 비록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요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후에 나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유대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또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애돔 출신의 그런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이윤을 하고 이제 그 왕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여서 자신의 어떤 입지와 정통성을 내세우자 했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침례 요한이 오기 전 약 그 400년 또 침례 요한이 한 30세 정도 살게 되니까 그것과 끝까지 합치면 한 43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있었던 왕조인데요 그것 기간을 우리가 구약신학 중간기라고도 하고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암흑기간에 이 유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하스모니안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들인 유다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시몬 마카비가 뒤를 이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독립운동을 하여서 세웠던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의 그 공주와 결혼해서 아 나는 이제 정통성이 있는 유대의 왕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유대의 왕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헤로시 하스모니안 왕과의 공주와 결혼하여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탁 내세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는요 왕이요 제사장의 그 직을 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초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왕이 되니까 왕이 제사장의 직을 겸했는데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바로 아론의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로스는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로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그런 정책을 하는데 바로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헤로시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 자신에게 충성스러울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너 멋지네? 오늘 대제사장 해 너도 대제사장 해 너도 대제사장 해 하면서 많은 그 대제사장들이 이 헤로스의 정치, 그런 이권 그 헤로스의 왕정 시대에서부터 여러 명의 그 대제사장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이 이 복음서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단수로 쓰이는데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그 복수형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헤로스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라만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줘야 되지 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던, 동경하는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줘서 그들에게 주면 나에게 마음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성전을 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로스 성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헤로스는요 자신이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요 온갖 그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어떤 자신의 그런 왕권에 위협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아내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가치없이 그들을 암살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시점에 있어서는요 더 이상 이 유대 땅에서 이 헤로스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뭐 위협을 줄 만한 그 사람이 거의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에서 박살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헤로스와 온 백성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스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스는요 어느 날 뜬금없이 이제는 내 세상이고 내가 내가 신이야 라는 정도로 그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렸는데 어느 날 이방에서 온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정하는 또 다른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온 신하도가 백성들은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헤로스의 그 눈치를 살펴보면서 헤로스의 그 권력력과 그 포악한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따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로스는요 이 박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 이 4절에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을 불러서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 절차가 끝나자 7절과 8절을 보면 헤로스의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아 그 그리스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알리는 그 별이 언제쯤 보였습니까? 라는 그 시간과 그 날짜를 딱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박사들 당신들이 그 아기 그 그리스도 아기를 또 보게 되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은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방 박사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물었던 이 헤로스의 그 질문의 그 이유는요 뭐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로 어떤 유대의 그 왕으로 자신이 어떤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그런 자신이 죽여야 할 그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고자 그 박사에게 은밀하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헤로스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가라 라는 그 싸인을 받고 이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 사실을 아는 헤로스는 심히 노하여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동방 박사로 떠졌던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베들레인과 그 일방 그 지경에 태어난 모든 두 살 밑으로 두 살 아래로 태어난 그 모든 사내 아기를 그 순간에 다 죽이기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이 사건들에 인해서 이 기자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전에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시임이 슬픔에 빠졌다라는 그것처럼 아이들의 이런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울음소리로 그 베들레인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그 땅은요 그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헤로스는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보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포악하고 권력력이 아주 강하고 잔인했던 이 헤로스 근데 헤로스는요 그 아기들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 나서 헤로스는요 기쁨의 잔치를 열지 않았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에 그가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은 맞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구매하고 또 나름대로 파티도 갖곤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께로 돌아오는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고 해마다 또 우리가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기념하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을까? 먼저 표면적인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수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치와 방법을 따라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풍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유익을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 또한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어때요? 크리스마스는 즉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면을 우리가 찾아보면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구전에 나오는 세상의 신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사탄을 얘기하죠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흠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유혹하여서 그들도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뭐 다원주의 해가지고 뭐 스님들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추리 뭐 만들고 뭐 하면서 별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요 점점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한 날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어때요?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 크리스로를 지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아이들서부터 어때요? 예수님보다는 어때요? 산타크로스가 먼저 나오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주인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립시다 라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갑시다 파티에 참석하기는 그런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사탄이요 그래야 결국에는 이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요 바로 현대판 헤롯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크리스로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하게끔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은 어때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때요?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붙들여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게 오신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 밧버둥치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며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모습들이 말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진 또 다른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동방 박사들 또 다른 사람들은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뭐 동방 이들이 뭐 동방 박사든지 뭐 어디 사는지 어떤 학문을 받았는지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 뭐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이 박사들이 박사들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라는 그 기록을 볼 때에 아 그들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라는 사람이 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그 사상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 그리고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니까 아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측측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난 후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때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았던 유대인들 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아마 이 박사들은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유대 그 바벨론 그 제국이 있었던 그쪽에 정착했던 사람들로부터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를 종합해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 동쪽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그 나라가 있었 제국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야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시에 박사라는 것은 뭐 오늘날 말하면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 수준의 어떤 그런 그런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별들을 보면 신의 뜻을 왕에게 알리는 그 조언자로서 활동했던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오늘날 말하면 왕의 옆에 오른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진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여간 뭐 이들이 뭐 자신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능력과 그 지식으로 매일 이렇게 별을 관측하다가 이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것이 아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런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여서 그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문을 가지고 바로 바벨론이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수천만이 떨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분께 자신들이 준비한 그런 예물을 드리고 또 경배를 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 후에 박사들이 요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동방 박사들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요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했던 보던 그 별을 보고 확신을 차서 바로 유대의 왕으로 온 바로 메시아 그리스로 온 그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는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것을 상상해볼 때 저는요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로 알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랑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이 환상을 보고 저희 천사로 통해서 너 헤로세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도 마치 이 남한 장군이 자신의 문둔병을 치료받고 나서 고국에 돌아갈 때에 그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이 어 내가 가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저희가 어떤 제사가 되면 그 왕을 모시고 내가 가서 그 왕과 함께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요 뭐 가서 뭐 드러내고 했는지 뭐 드러내지 뭐 안고 했는지 몰라도 그들은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그의 일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지 뭐 괜찮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동방 박사에 의해서 그리스오의 그리스오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진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오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대 유대 베들레임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에 유대 그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도 바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 또 그에게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런 예언서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느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메시아로 그리스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났는지도 우선 몰랐어요 심지어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요 그들은요 기뻐하였다 뭐 경배하였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안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보였던 건 뭐예요? 그리스께서 베들렘에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헤롯의 눈치를 살펴보여요 그래서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헤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에 점점 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말씀하실 그 메시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내세웠던 이 대체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왜 진작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헤롯에 대한 그 두려움을 더 갖게 되었을까요? 왜 대체사장들과 서기관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제가 한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아시는 분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표시 손 한번 뭐 이렇게 불경건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신 분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한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결정 지을 아주 중요한 경기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을 뚫고 믿을 수 없는 멋진 어시스트를 하여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경기가 삐 시작하면서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혼자 이렇게 혼자 사무실에 혼자 이렇게 등등 걸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5분 10분 만에 골을 딱 먹자 그 안타까운 마음이 확 물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있다가 김연건 선수가 동점골을 딱 넣었을 때에 그 기쁨의 감정이 저에게 있었고 후반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지워졌는데 추가 시간 1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 진영에서 반대편까지 약 70에서 80미터를 드리블을 하면서 어때요? 상대편 선수 7명을 이끌고 그들을 제치고 어시스트 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순간에 가진 그 흥분 그런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을 때에 그 환호 등등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가지고 제가 이 경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또 승리하였을 때에 덩달아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8강에서 떨어진 후에 이 월드컵에 대한 저의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뭐 오늘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그 경기 결승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뭐 아까 전에 뭐 1대1이라고 했니? 그래서 지금 아마 경기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한국 경기를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지켜봤던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의 관심은요 한국 경기에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관심은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은요 한국이 16강에 지출하는 거 그리고 좀 8강까지 좀 하고 예전에 2002년도 같이 4강 아니면 이왕 할 거면 우승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기대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8강 경기를 하고 4강에 하고 세미파이널을 하고 결승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몇 시에 뭐 하는지 무슨 날 하는지 누가 이기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그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로 보면 아 이겼나 보구나 크로아티아가 이겼나 보구나 뭐 그런 거 이따가도 예배 끝나면 뭐 보겠죠 아 누가 우승을 했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프랑스가 이 연패를 하건 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의 그 관심은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렘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동방박사로부터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쁨도 갖지 못했고 그들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경배하려고 맞아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또 신앙생활의 연수와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바로 아무리 말로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떠들어대도요 죄송하지만 그런 삶은요 결국 하나님과 전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국원 19장에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 뭐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계명의 말씀을 그게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제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뉘앙스를 좀 붙여서 하면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요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서 다 지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 뭐 더 지킬 것이 있을까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뭐예요? 곧작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7구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뭘 뜻합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말씀을 지켜해갔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세우기 자랑으로 여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갖고 싶었던 진정한 것은 뭐예요? 바로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나의 자리가 되라고 할 때 이 청년은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메시아의 오심을요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을 바라는 이 한국의 국민들이요 우리 미국에서는 어때요? 바쁜 일상 진짜 가장 바쁜 그 시간에 경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모든 스키들을 다 조정해서 어디서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아주 재미있는 중계를 볼 수 있을까? 연구까지 하면서 그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어때요? 새벽에서 하고 밤에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하고 이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밤잠을 줄이고 자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 경기를 기다리고 또한 경기를 지켜보고 승리를 기원했던 그 모습처럼요 대체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분이 오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맞는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당장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를 따라서 달려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요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고 시간과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그 시간과 기도하라는 그 시간에는요 집에서 쉬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과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하나께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도 빠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도 쉽게 빠지고 포기하면서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현대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요 여러분 이 남은 일주일간의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욱더 부지런히 살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재의 그 경험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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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